경상부터는 도내 전통시장별로 특성을 살린 최고의 점포를 찾아 핵점포로 차별화해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핵점포는 가장 번화하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점포로 안동 구시장 찜닭골목, 포항 죽도시장 회센터 골목, 과매기 거리의 대표 점포, 고령시장 대장간 등입니다. 경상부터는 시장별 대표 메뉴, 가격 영업시간, 사진 등을 담은 핵점포 홍보 리플릿과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